엄부 자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자애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남편과 자녀들이 엄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자꾸 돌아가는 이유, 정말 자유로운 엄마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바쁘셔서 세상의 엄마들을 만드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시는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자녀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방송국 아침 프로에서 어머니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패널 중 한 교수는 이야기거리를 얻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들은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면서 대부분이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의 종교, 때로는 종교 이상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한번 되새겨봐야 할 말입니다. 여와 하나님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성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신성인데 이 신성은 남성과 여성, 초월성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여와 하나님의 남성의 모습,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호세하에서는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설득하고 달래고 처벌해도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망나니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절대로 결단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고뇌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그 애타는 심정을 고스란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듣고 혹시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서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그것은 남자이지만 엄마의 마음을 가질 때만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애 끓는 심정,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모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심정을 모른 채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토로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드마와 수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당한 성읍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망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극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휼. 극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극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통상 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형이 동생에 대하여 가지는 내리사랑을 통상 말합니다. 그런데 본 구절에서는 라함 대신에 니훔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니훔은 숨을 쉬다,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과 극휼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내 복중이라고 하는 말 또한 니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극휼은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동의어로 썼을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짓는 우리를 보시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 극휼이 동의어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극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극휼의 마음에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극휼은 어떤 자식이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엉망진청인 자식이라도 희망 없는 자식이라도 다시 품어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니훔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임신과 출산입니다. 여기에서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드러나고 여성의 우월성이 드러납니다. 극휼이 불붙듯 하다는 구절이 또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극휼이 어떤 것인지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열한기상 3장 26절 말씀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려 청컨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라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아시죠?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어미가 한 아기를 두고 재판을 벌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은 공평하게 칼로 그 아이를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합니다. 그때 생모의 마음이 극휼이 불붙듯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안되요라는 외마디 소리가 나올 것이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오로지 그 아기를 살리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 아기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여자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극휼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 가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불사하시겠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극휼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 어떤 것도 안 되니까 마침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것을 새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옵도다.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알죠. 그렇죠? 먹이고 입히고 그다음에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더 아파하고 그렇게 해지중지 키웠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할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바로 이 광경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낳고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를 향한 금휼한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들이 먼저 헤아리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알 때 그 자녀는 철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것은 그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철이 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 돌아가는 이치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자연히 내 삶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197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대두. 그런데 이 흉악범 김대두를 찾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김해원이라는 분입니다. 십수명의 목숨을 앗아간 흉악범이지만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저런 죽어마땅해라고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김해원 씨. 김해원 씨는 도대체 왜 찾아간 것일까? 김해원 씨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남편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교화위원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금주를 가지고 김대두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입을 열지 않던 그도 김해원 씨의 계속되는 방문에 드디어 천만문을 열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뭐하러 찾아오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정성을 기울일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김해원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김대두는 그의 부활절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괴로움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6년 12월 28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기증이 됩니다. 인간 어머니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녀 중에 지옥에 가라고 지옥에 보낼 자녀들이 있는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없다는 말이냐. 아니요.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들은 양 같아서 제발로 찾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발로 찾아가는 것.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움을 품고 앙심을 품고 더러운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의 총체적인 집합자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때로는 탐욕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을 때, 서로 반목하며 싸우고 있을 때, 모든 자녀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서로 죽고 죽이고 싸웁니다. 부모로서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올바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간장을 녹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또 불의를 저지르는구나, 그거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한 번으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제차 다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와 불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수보임에서 서성이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뛰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반드시 열심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웁니다. 망나니 아들이 진짜 회개하며 열심히 애쓰고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할 것이고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럴 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어미.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갖고 계시죠. 인자하심과 그 큰 사랑과 엄정하신 것.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곧 하나님의 모성이고 하나님의 엄위는 하나님의 부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위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큰 사랑에 간복되어서 되돌아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위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게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임한다고 생각하여서 전정긍금하며 사는 것입니다. 콜록합니다. 지난주 내가 성수주의를 안 했더니 암에 걸린 거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엄위에 서서 특별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죠. 하나님의 엄위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게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임한다고 여기면서 전정긍긍하는 것. 이는 당연한 것 같아도 상상 이상의 폐해를 났습니다. 바로 바리세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절대 권력으로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교인들은 또 벌을 받을까 봐 그들에게 맹종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합니다. 자원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추정자들도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제발 잘못했다고 벌받을까 전정긍긍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모성을 알았다면 어떠한 벌을 받은 사람도 다시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전정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뉘우치며 돌아오는 당신을 벗어발로 뛰어나와 반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어서 너무너무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울수록 낮을수록 힘이 없을수록 대접받는 교회 도움을 주고 절대로 생생되지 않는 교회 높을수록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조용히 따뜻하게 행하는 교회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는 교인들과 교회가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가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위해서 서로서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자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피터 그리브는 인도에서 살던 중에 나병에 걸립니다. 영국 사람인데 부분마비의 한쪽 눈까지 실명하여서 영국에 돌아온 그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수용됩니다. 나병이니까. 절망 상태에서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하였고 오직 자살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새벽 일찍 눈을 떠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까 성당 안에서 그 수녀들이 환자들의 이름을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이름도 있었습니다. 피터 그리브, 자기 이름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구나.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그리브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서 비록 자기가 나병에 걸렸지만 자신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두 번째 기적이라는 책에 남기고요.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기적이라는 자서전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행복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란트비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비우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에 각각 반응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잃을까 수건에 꽁꽁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엄 위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했던 종, 실수하고 그러면 매맞고 벌 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고 그나마 가진 것도 잃고 게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으면서 어두운 대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며 노심초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주신 재능을 찾고 개발하는 대신 맹목적으로 그 신께 아부하기 위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종교행위에 몰두하다가 그 인생은 점점 어두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배나 남긴 종들은 주인이 오자 한 걸음에 달려가 아랩니다. 왜요? 주인이 반갑고 고마운 분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기뻐하며 답합니다. 잘하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아는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업종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뭐를 해, 뭐를 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기도하거든요. 세탁소 할까요? 치킨집 할까요? 절대로 답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너에게 재능을 주었다.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재능대로 업종을 각각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요? 인유, 니 안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은 주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패할 것, 그 돈을 잃을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그저 신나게 성실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남깁니다. 바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성과 인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하서 11장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그들이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첫째, 절망감. 둘째, 탐욕을 벌이고 여와를 따릅니다. 그리할 때 나를 사로잡았던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내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그 고난과 역경에 의해서 약해지고 좀 이렇게 소심해졌지만 비록 내가 작은 참새와 연약한 비둘기같이 되었더라도 나를 인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너 그거 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절망감, 때로는 탐욕을 오가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탕진하고 낭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얼마나 아파하실까. 영적으로 철이 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죄와 불법을 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극률 안에서 거듭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루어 주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놓으신 만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